우리 지역의 이슈, 꼭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국까지 신설하며 환경개선을 약속한 정아영 시장으로서는 소홀할 수 없는 과제인데요. 환경개선 TF팀까지 꾸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초 지자체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다시 불거진 거물대리 환경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황룡 식량닷컴 대표 또 이세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거물대리 환경문제가요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한 방송에서 좀 다시 보도를 하면서 문제가 또 불거졌잖아요. 지금도 환경오염이 심한 건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포 거물대리 환경문제 사실 어제 오늘 불거진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물대리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살던 공간에 공장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온 물질들이 토양이나 공기적으로 흐르면서 여러 해 환경오염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를 해왔는데요. 지난 2014년 김포시가 이 지역에 대한 오염도 조사에 나서기도 했었지만 당시 공장들과의 인과관계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었습니다. 사실 거물대리가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이 주변 지역이 다 공장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김포에 들어와 있는 공장 수가 6,400곳이라고 해요. 2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60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저희 취재진도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거물대리가 있는 대곱면에 한 마을을 찾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을 회관까지 한 200미터 정도 되는 거리에 세워진 공장이 몇 곳인지 직접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한 10곳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장들이 있는 대규모 단지에 주택이 몇 곳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피부로도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김포시 의원들과 일부 업체들을 찾아서 현장 점검을 했을 때 저희 취재진이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업체들은 방송에 드러난 모습이 일부 과장은 있다라는 입장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렇다면 실제로 악취나 분진이 없느냐 이런 건 또 아니었었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에서 악취가 난다기보다는 이 해당 지역에 가면 저희 차 창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나고요. 실제로 나고 또 다루는 자재들에 따라서 공장 내부나 밖으로 나오는 분진들도 상당했습니다.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오염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사실 한계가 있었고요.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단순히 오염 정도가 얼마다라고 수치화를 하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주민들이 제기한 게 한 5년 정도 된 사안이잖아요. 이게 전시장 때 있었던 일인데 당시 대표님께서는 이제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셨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당시에 좀 어떤 대처 방안들을 내놨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방송 준비를 하면서 5년 전에 방송됐던 내용하고요. 얼마 전에 중앙방송에 나왔던 내용을 비교보니까는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바꿔 말해 5년 동안 바꿔진 게 별로 없더라. 이런 부분들인데 당시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김포시청이나 담당 당국에서는 좀 이걸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사안이 과도하게 부풀어졌다. 그리고 여기에 환경단체나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일정 정도 뭔가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사안을 접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것을 객관적, 그다음에 구조로 바라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채 시간을 허비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 거꾸로 환경단체나 주민들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문제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당국에서 이것을 근본적인 해법을 말하는 분들한테 회피를 일곤 한다면서 계속 성토하다 보니까는 일종의 평행선을 긋게 된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 주장이 옳다. 한쪽은 부풀어졌다 하면서 진유 공방으로 4, 5년의 세월을 허비했던 그런 측면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당시 김포시에서는 대병리 일대에다가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지만 이주단지 대상으로 거론되던 지역 주민들의 또 역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주단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장 이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여건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세월만 공방하면서 담당 부서장 바뀌고 또 선거가 다가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지금까지 반복된 게 지난 5년간의 모습이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년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상당할 것 같아요. 요구사항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정 대표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주 부분이 사실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를 해오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요. 거주지 안으로 일단 공장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뭐 산단화를 시키든 아니면 토지 수용을 하든 주민 거주지 대책을 따로 만들어 달라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요구였고 또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는 아예 뭐 인허가 자체를 내지 말아달라라는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김포시 입장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거를 사실상 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 담당 부서가 과거 저희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있는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해서 지자체가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이제 입장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뭐 배출업소 인허가라든지 주거지역에 대한 보호는 일단 뭐 상위법 차원에서 이게 마련이 돼야 하는 것이지 지자체 차원에서는 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민선책이 들어서면서 정하영 시장도 이 환경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고 있잖아요. 어떤 대응책들을 좀 준비하고 내놓고 있습니까? 우선 기억하시겠지만 정하영 시장이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시민들과 약속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우리는 전쟁을 선포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 시장은 일단 조직개편 때 환경국을 이제 신설을 해서 환경오염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환경국의 브리핑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환경개선 TF라는 건데요. TF가 하는 일을 좀 보면요. 핵심은 공장의 입지 자체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공장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한 해 일정량의 어떤 공장을 들어오게끔 하는 공장총량제라는 게 수도권에 있는데 이 공장총량제의 면적 자체를 좀 낮추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또 이미 이제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기존 지역에 대해서는 또 정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도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 환경 문제가 워낙 급속도로 이제 계속 불거진 문제이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2029년까지 환경 보전 계획 자체를 새로 짜겠다라는 이제 계획도 포함이 돼 있고요. 또 더불어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이제 지역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피해 대책도 조금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미세먼지 같은 경우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오염원을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대응책을 지자체 쪽에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불만이 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단 말이죠. 김포시 대응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까? 어떤가요?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 이세진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어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하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규제의 강화 부분들은 그런 방향과 또 상호 충돌한 면이 좀 있거든요. 또 하나는 김포시라는 기초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에 또 한계가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200여개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다 보니까 실제로 이주한다고 했을 때 어디로 할 것이고 보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유재산권의 어떤 침해 문제도 좀 세밀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정화영 시장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던 걸 압니다마는 이 지역을 도시개혁 지역에 포함시켜가지고 택지 개발을 하면서 전체를 아예 재편하겠다 이런 부분들인 건데 택지 개발을 하게 되려면 도시개혁을 재편을 해야 하고 그 속에 또 인구 배분도 새로 조정을 좀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이나 보상 업체 이주 단지가 어떨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점검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작업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좀 만만치가 않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김포시가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실제로 과거보다는 지금 환경문제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정화영 시장도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환경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4년 전과 비교하면 위반 업소로 적발된 곳이 그때는 500여 곳에 불과했다면 현재 지난해에는 적발업소 자체가 760곳으로 늘었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는 100여 곳 정도는 아예 폐쇄 명령을 내릴 정도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거물대리가 있는 대곱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역의 행정처분의 한 53%를 차지할 정도로 강하게 또 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좀 의식해서인지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다소 강경하게 대응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거물대리에서 동물들에서 알 수 없는 죽음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제 그 묘사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새에 대해서 새 죽음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이 원인이 아니라 세균성 관절염이 원인이었다라고 이제 정정을 하기도 했고 이 밖의 다른 동물들의 죽음 역시 환경오염과의 어떤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 해당 언론사의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뭐 이런 좀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정 대표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정하영 시장도 뭐 직접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한 자료를 보니까 기초 지자체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설득력이 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좀 쉽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물대리를 좀 보면요. 농지와 산지는 물론 거주지에도 이제 공장들이 들어와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갈등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장들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배경에는 정부의 공장 입지 규제 완화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 2008년에 공장 입지 제한 규정을 풀면서 공장 설치로 인근 주민이나 농경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입지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공장 입지 기준고시 5조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면서 쉽게 말해서 이미 계획된 산단이 아니라 개별 입지에도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 반대로 산단 공급 자체는 좀 줄어들고 오히려 개별 입지를 수요를 좀 늘리는 그런 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지역 내에는 공장수에 제한을 두는 공장 총량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규제를 받는 적용 대상 자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업체만 공장 총량제의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의 어떤 소규모 공장들은 이 규제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상위법으로 이 규제 완화를 하는 이상 지자체 차원에서는 공장 총량 면적을 줄이거나 아니면 단속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큰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이걸 손 놓고 두고 볼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 지역 정치권에서 정부를 설득하는 역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이세진 기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또 유사한 사례인데 지금 강서구에 있는 건설 폐기물 업체들이 일부가 김포시에 어떤 이주 허가를 내가지고 그것이 또 나름대로 민감한 사안으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한 정부의 시책과 법적인 허가의 어떤 완비성 시에서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김포시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협조를 구할 일을 명확히 분류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한 상황 속에서 김포시가 모든 걸 떠안다 보니까 화살을 다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주민들한테 하나의 기준과 지침 경계선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민관 거버넌스 부분들의 협의체 가동이 좀 필요하다. 김포시 조례에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이 된 조례가 있거든요. 제가 시의원 시절에 시네플리스 국위주 문제나 풍무 이주구 상인들 보상 문제 가지고 운영하면서 일정도 성과를 얻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책의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인근의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민관 거버넌스를 체제로 운영을 해보면서 정하영 시장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나 어떤 경기도에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단기, 중기 과제를 좀 선별을 해가지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지금 나와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이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단속과 규제의 강화 그리고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그것을 뭔가 임시방편으로 막는, 허둥대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빚어진 측면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당장 주민들의 건강검진 문제나 생활 편의에 대한 어떤 상실된 부분에 대한 시에서의 어떤 적절한 대처 부분들도 하면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김포에서 환경 지도 제작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 아니면 계절별 미세먼지까지 포함한 이런 종합적인 환경 지도를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 이 지도를 보고 시기별로 아니면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부분들. 다시 종합하자면 단기, 중기, 장기 어떤 선결과제 로드맵 그리고 김포시사 해야 할 일, 중앙정부 해야 할 일을 분류해서 시민들이 제시를 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운영해 나가면서 대책의 주민들을 제도권을 끌어내서 그 의견들을 소화하고 반영시키는 통로가 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포시 환경 지도를 좀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 뭔가 이제는 다 오픈시켜놓고 뭔가 옥석을 구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노력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시정 방향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고 정부에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경기도는 관련 조사를 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광역지자체에서도 조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 같거든요. 환경부 입장은 혹시 어떻습니까? 일단 뭐 문제가 불거지면서 환경부에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섰는데요. 당초 예정보다는 결과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김포시에서 이제 여러 차례 환경부 쪽에 사실관계 확인을 좀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환경부위원회 쪽에서도 피해구제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이나 어떤 결과 발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앞으로 또 다른 이런 거물대리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방 차원에서 좀 정부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 대표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좀 이런 도발적인 문제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물대리 문제가 김포시에만 있는 사례인가 저는 수도권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부의 어떤 수도권의 개발을 한편으로는 규제를 해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규제를 풀어주는 이중적인 행태가 상호 충돌하면서 공장의 난립을 어떤 방치해두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이야기해야지 김포시 그리고 거물대라는 이름 자체가 이 모든 멍해를 뒤집어 쓰는 부분들은 이건 너무나 좀 과도하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 전체의 공장 난립에 대한 부분에서의 정부의 좀 나름대로 국토부와 환경부, 재방관련 부서들의 하나의 조율주는 TF팀이 필요하고 여기에 각 지방정부에 참여가 필요한 통로가 좀 마련이 돼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들어보고 싶고요. 여기는 또 국회 차원의 나름대로 입법이나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김두관 의원도 참여했던 어떤 관련 전국의 유사한 지자체의 포럼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나가면서 여기에 같이 좀 영향을 줘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또 하나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문제가 두드러질수록 이 문제에 대한 인상이 더 강화가 되면서 김포나 수도권 지역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자꾸 줄어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강하고의 그 람사르 지정 문제 있죠. 협의학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뭔가 좀 적극적으로 저는 좀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정하영 시장이 시의원 시절에 람사르 협약 부분들을 어떤 일부 주민들과 충돌도 불사하면서 강하게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 시정 방향에 대한 주도권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물대로 문제로 이미지 추락한 부분들을 오히려 람사르 협약을 가입하면서 한강하고의 생태보고의 차원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A를 A-C로 지운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A를 B나 C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김포라는 어떤 도시 브랜드의 이미지 추락 부분들을 뭔가 상쇄시킬 수 있는 시정 방향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람사르 문제는 한번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 차원에서는 좀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름대로 시민단체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단체 움직임도 이제는 태동이 돼야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네. 뭐 다양한 의견 제안해 주셨는데 앞으로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김포시나 정부나 어떤 대응책을 또 내놓을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